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영공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앞에 화면에 이제 영공책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홍선사가 이 세간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공책이다 이렇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십 수년 전부터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서 공부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기가 좋고 정법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매일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루속히 대호각성해라 견성성불해라 이럴 텐데 이게 그 말씀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현해상이라고 합니다 멀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가는데 저 멀리 절벽에 있는 바위 위에 말이죠 그게 떨어져 있는 그 길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처음부터 공부할 마음을 못 내는 그런 현해상에 떨어져서 공부 자체를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루 50분 이상 연공수행을 한번 이어나가 보자 그러다 보면 습관이 들어서 아주 무저져 가지고 물들게 되면 아주 공부가 익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갑자기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공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좀 패턴을 만들었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08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냥 108일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100일 하는 거하고 108일 하는 거 좀 다릅니다 여러분 100일기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이제 수능 100일기도 같은 거 하죠 근데 이거는 101기도는요 100은 만수입니다 완벽하게 가득 찬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101기도를 하고 나면 101일째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절 없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08염주는 계속해서 염주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8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108염주 한번 돌아가듯이 하는 건데 109일, 110일 이어서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일이라고 하는 걸 회양일로 잡지 않고 108일을 회양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계속 연공을 하기 위한 건데 왜 굳이 108일이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제를 90일, 3동 결제를 나면 90일을 나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하나 바뀝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내가 공부를 시작해서 100일이라고 하는 90일이 넘어가는 시절을 한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겪으면 온전한 하나의 계절을 완벽하게 다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워서 수행을 해서 우주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법계잖아요 불세계입니다 진리의 진여세계와 내 텅 빈 마음을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것 무심으로 조율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나의 근본자리에 계속해서 점을 찍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게 했으니까 그 계절 하나는 완벽하게 내가 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계절을 완벽하게 하는 습관이 딱 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요 108일을 하고 나면 연공을 할 힘이 생깁니다 이제는 저절로 좀 됩니다 그렇게 용을 쓰지 않아도 108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108일을 시켜보면 그 안에 꼭 못할 일이 생겨나 일주일 안에 못하거나 37일 안에 못하거나 49일 안에 못하거나 100일 안에 못하거나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고 하면서 가피를 입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이한 일들이 많이 겪습니다 내가 못하던 일을 해냈다든지 내가 가장 어려워하던 일을 극복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 재미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걸 겪었다 내 한계를 이런 걸 극복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서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공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던 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다가 갑자기 4끼를 하루도 안 빠지고 먹는다 그러면 쉬운 일이겠어요?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일인데 매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발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대신에 12시 시간선이 넘어가기 전에 50분 수행을 마치는 겁니다 50분 수행을 마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내한테 맞는 걸 해야죠 내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는데요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죠 절도 해보시고 참선도 해보시고 독경도 해보시고 연불도 해보시고 사경도 해보시고 그렇죠? 참선 윗바사나 어떤 수행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생각에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난 주력을 한번 해볼까? 연불을 한번 해볼까? 근데 108일을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그냥 쭉 나가야 됩니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습관을 들이는 거니까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게 하고 싶으면 108일 지나고 그 다음 108일을 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연공을 하는지 꽤 오래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좌선을 그냥 연공을 하고 있어요 화두 참선을 연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게 내한테 제일 맞겠다 그리고 절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절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절은 하다가 그만뒀어요 매일 천배식도 하고 해다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참선을 계속 108일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그러면 오늘 이제 108일을 시작했어요 그럼 108일 회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109일을 그냥 109일, 110일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내가 처음 연공 시작한 날이 되면 1주년이 되겠죠 이제 내 생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수행자로 태어난 날이니까 내 생일이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혼자서 기념인을 하시면 되잖아요 대신에 108일 연공이 됐을 때는 제가 화계사의 대중들부터 시킨 게 있습니다 무지개 떡을 돌리라 그랬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돌 때 무지개 떡을 돌리죠 제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 자식으로 이제 처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여러분들 인연 있는 좋은 절에 부처님께 일단 공양을 올리고 떡을 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도 나눠주십시오 가족들에게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도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연공을 시작할 때 주변에다 알리십시오 나 지금 이제부터 공부한다 내가 이 공부할 때는 말리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선포하셔야 돼요 난 이걸 한다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하시고 나의 수행시간을 절대적으로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찾으십시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우리 남성분들 거사님 분들에게 사랑채를 복원해 줘야 됩니다 뭔가 좀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남자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사람들과 일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채에 있는 혼자만의 시간 뭘 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를 복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파트 생활하시면 그게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평상 경상을 하나 놓고 이렇게 경전을 딱 놓고 좌복을 하나 일일일 좌복 갖기 한 사람마다 말이죠 절에서 기도할 때 참선할 때 쓰는 좌복을 하나씩 마련해서 집에 좌복을 하나 딱 가지고 내 방을 선방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할 때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방해하지 말기 부부간에도 그렇게 딱 하시라 그래요 어떤 수행을 하셔도 괜찮다 하시다가 108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좌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 이제 좀 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도 108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이상 참선한 건 참선한 걸로 그냥 가고 있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108일을 하면 돼요 습관이 돼버리면 그건 이어지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아니면은 수행 말고도 딴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매일 걷기를 하겠다 그래서 108일을 하는 거예요 108일 습관이 늘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걸 하면 내가 연부를 108일을 했는데 108일을 했으니까 딴 것도 쉽게 하겠지 사경을 108일을 해보겠다 108일 어려워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 새로 하는 건 무조건 108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영공은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선 108일을 하다가 다라니 108일을 하다가 하는 거는 108일씩 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영공은 쭉 이어지는 거죠 영공 날짜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쭉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108일이 되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하시다가도 하루 빠져버리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마왕 파순이가 마군이라고 하는 건 그 군대의 군자를 쓰잖아요 마군이를 보내요 여러분 마왕 파순이가 욕계 6천에 마지막 끝에서 딱 벼르고 있죠 여기서 3개천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3개천은 선정천이잖아요 여기에서 욕계 6천에서 넘어서 3개천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이제 선정에 들어버려서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왕 파순이가 욕계에서 선정이 못 들게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할 날이 생겨나요 밤 10시 됐는데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하루가 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하루도 하루가 빠져도 첫날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연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씩 이렇게 듬성듬성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도 안 빠지는 걸 해야 돼 108일을 할 때까지 너무 어려워요 108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실패했다가 다시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더라도 해야죠 오늘 실패했다 그런데 일주일 있으면요 한 100일 정도 하다가 실패했는데 일주일 정도 쉬잖아요 영원히 못해요 오늘 실패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연공 시작하십시오 연공 시작해서 하십니다 하고 나서 1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 그러면요 이제는 나한테 신장님이 붙은 것 같아 밤에 자고 있으면 날이 넘어갔는데 자고 있으면 누가 깨우는 것 같이 벌떡 일어납니다 겪은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누가 깨워요 벌떡 일어나요 그럼 12시 안 됐어요 빨리 공부해라고 깨워요 그러니까 신장님하고 망파수위가 하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놓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우주법계에 수행을 시켜야 되는 천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이 공부하는 매일 공부하는 분이 생겨났어요 그분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겠습니까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 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전국의 교통 이 도로에 차가 쫙 널려서 막혀 있어요 그 가운데 과연 매일 수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귀하고도 귀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요 연공을 시작하면 하늘의 불보살림과 허엄성중님들이 전부 다 공부를 도와주려고 다 따라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공을 하시면 기본은 건강이고 집에 갚히는 기본입니다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건 기본이에요 성부를 하기까지는 연공을 할 거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저승가서도 할 거고 다음 생도 할 거고 새해세상행 보살도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죠 성부를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108일을 하는 겁니다 101기도는 한 번 하고 많은 기도는 100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기도를 뭐 매년 합니까 자식이 대학 가면 그만 하는 거지 그런 건 100일 기도 하는 거지 근데 영원히 계속 하겠다 108염주 돌아가듯이 108일을 연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최소 50분 하라고 내가 했어요 이걸 왜 그랬냐면 제가 하다가 처음 공부하다가 말이죠 제가 겪었어요 20분, 30분이 되니까 마장이 와요 졸릴 거나 딴 생각나거나 여러분 제가 참선 그게 모든 참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혼침과 도고예요 모든 공부를 방해하는 거는 졸릴 거나 딴 생각나거나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게 재우거나 딴 생각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망황파순이는 그러니까 두 개가 가장 큰 장애거든요 20분에서 한 25분쯤 넘어가면 이제 졸릴 거나 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10분은 잘 앉아있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10분, 15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내가 하는 사람들 보니까 10분, 15분을 안 넘겨요 20분 넘어가면 졸리고 자고 이제 못 봅니다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45분까지 20분, 25분부터 45분까지는 흔히 말해서 제가 만든 말에서 마장파입니다 온갖 마장이 치성을 합니다 경을 읽고 있으면 읽었던데 또 읽고요 절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엎드려서 하여튼 이게 마장이 그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50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45분이 지나고 마지막 5분은 쉬워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이 50분이에요 선방에서 50분 앉아요 스님들도 근데 초등학생은 40분이에요 중학교는 45분 수업이었어요 요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때는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을 50분 앉혀놓으면요 아마 틀림없이 몇 명은 일어나서 교실을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50분이 그래서 50분이 한 공부 사이클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저는 최소한 50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꾀를 내서 20분 하고 25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마장을 못 겪은 거기 때문에 겪은 너무 간 게 아니니까 하루 공부한 게 안 됩니다 무조건 50분 하세요 이어서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고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일이 생기잖아요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아 근데 50분은 이어서 하셔야 돼요 20분 하고 마장 올 때쯤 졸릴 때쯤 그만두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내 습을 이겨야 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녁에 할 때 오늘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저녁에 닥쳐서 하게 되면 못할 일이 생겨나니까 하루 종일 불안해요 그래서 새벽에 하게 돼요 결국은 결국 공부를 새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공부를 새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일이 생겨나니까 결국은 아침에 일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과정에 50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그 1시간을 내기 위해서 23시간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24시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특이한 게요 이거를 10년 이상 50분 이상 하라고 했는데 인도 철학 하시는 선생님이 제가 연공을 하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도에 하루 24시간을요 30등분한 시간 단위가 있답니다 그게 무후루따라 범어로 무후루따라 그러고 빨래로는 무후따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30등분하면 48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48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한 단위랍니다 뭘 했다고 하려고 그러면 48분이 돼야 된대요 인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뭡니까 아까 45분이 마장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장이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되면 이제 마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시컷 짜다가 이제 종치기 전에 일어나죠 종치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제 45분 말하자면 인도에서는 정확하게 48분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한 20분 25분부터 48분까지는 45분 48분까지는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이 온다 그거를 졸립더라도 딴 생각이 나더라도 일념으로 지속하는 수행을 해야 그날 한 번 나의 마장과 일어나는 마음과 중생심과 싸워서 이긴 게 됩니다 그게 극기가 돼요 극기가 돼야 무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목표는 뭡니까 우리 옛날에 만일 연불회가 있었어요 만일 동안 연불 하루도 안 빠지고 연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저 강원도에 고성에 가면 건봉사라고 있어요 그게 유명한 게 만일 연불회입니다 만일은 30년이 넘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연불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연공이 1년 그리고 이제 1081 보통 3년 기도를 하면은 또 3년하고 말아버리니까 1081 이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아 스님 이거 뭐 시키는 수행해봐도 잘 안됩니다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아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된대요 부처님 6년 하셨는데요 부처님 하루도 안 쉬고 50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수행자로서 올곧게 수행자로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수행자로서만 그냥 그렇게 몸이 야위에 지실 때까지 고행을 해서 전생에 다 성부를 하셔가지고 아주 인가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신 분이 이 생에 다시 6년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루 50분 하는 걸 최소한 6년은 해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6년 전에 그거 다 돼버리면 부처님보다 나은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6년은 한번 축하를 한번 하자 그래서 10년, 20년 가서 매년 자기가 수행했던 시간을 그날을 생일로 삼아서 만일 연불회 하듯이 하자 그런데 목표는 또 1만 800일입니다 만일을 했는데 더 살았어 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만일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지금 하시다 보면 아이고 내가 만일까지 할 수 있겠나 하시는 노보살님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연공을 하시는 분들은 하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만일 동안 하셔라고 그래서 목표는 만일 연공이고 만일이 넘어가면 만팔백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죽는 그날까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저 개인과의 약속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연공을 해서 만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살아있으면 죽는 날까지 해서 죽는 날 아침에 나벌 30일에 마지막으로 내 공부를 하루 공부를 하고 가는 거다 제가 머리 깎은 스님으로서 중으로서 저 자신과의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보니 너무나 좋고 이 시대에 공부하기 힘든 이 시대에 승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좀 하셔라 권해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해내시고 계시고 많은 수행담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앞으로 저는 아까 그 연공책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말인데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법 시대에는 이걸로 수행을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이제 108일 연공을 쭉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문 나온 것들을 조금 읽어보고 말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연공과 이어가지고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을 여러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20, 30대 아이들 한 3명의 연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염주를 사서 시키니까 너무 잘한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물건은 에너지인가요? 부중생 부중멸하면 실체가 없는데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늘 이 부분이 걸립니다 아까 한 물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연공책이 첫 108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수행 생활에서 문광스님의 강의 영상을 접하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가끔이나마 점검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할 일이 많네요 앞으로 그 얘기도 잘 앞으로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점검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역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남북통일의 날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좀 앞으로 구원에는 좀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 되면 너무 좋죠 되리라 봅니다 저도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정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나 필사 사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못하는 상황이 되면 화가 많이 올라오고 망했다 싶은 마음도 나고 그래서 안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동일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에서 살다 보면 똑같은 시간에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조금 자신에게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사경을 다 하시는 걸로 하면 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연공은 그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할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만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화두는 어떤 분에게 정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가나선의 화두는 제일 지금 수승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으로서는 우리 종정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제 큰스님이 계시고 직접 가셔서 찾아뵙고 화두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종정스님은 40여 년 이상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도 오셔도 다 친견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전에는 오전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그래서 두 번을 항상 만나실 수 있겠는데 종정스님이 되시고 나서는 이제 좀 시간이 매일 만나실 수는 없게 해서 주말에 한 번은 스님이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래서 해운 정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큰스님에게 화두를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종정스님을 못 뵈면 큰스님이 늘 법문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하는 화두를 간절히 의심해라 화두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화두를 들고 해보십시오 그 화두는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시신마오 부모 미생전에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이 먹고 하는 화두를 본래 면목이란 말도 어렵고 부모 미생전이란 말도 어려우니까 현대에 맞춰서 큰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이걸 우리 종정스님께서 모든 우리 불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화두를 주셨으니까 이 화두를 일단 드셔라 그리고 뵐 수 있으면 가서 뵀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여러 큰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화두 주실 수 있는 스님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화두를 결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혼자 화두를 하면요 나쁜 일이 이 화두 하다 잘 안 되거든요 공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미적으로 혼자 화두를 바꿉니다 이 먹고 하다가 묻자 화두 했다가 화두를 자꾸 바꿔서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다지 효염이 없죠 그래서 큰스님과 화두를 결택을 하고 나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그 어른과 결택을 했으니 그 화두를 든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화두를 결택받으러 간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은 새벽에 좌선하시는데 이 먹고 참고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있을까요 업무하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새벽 시간도 망상으로 온전히 할 수도 없는 초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강의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화두 들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를 타고 가거나 그 다음에 산책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화두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시간마다 항상 화두를 들고 일을 할 때는 뭡니까 아까 화두 들어서 이 순간에 집중해서 한 생각으로 이어나가던 그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0% 집중을 하는 게 화두 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평상시 화두 들어서 산매력을 키우는 집중력을 키우는 수행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는 이 순간에는 100%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화두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시간이 나서 예를 들면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화두를 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좀 오래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부처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딸들을 위해서 올리고 트윗은 홍보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연공을 하고 스님 강의를 듣고 회의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참선 위주로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매일 6시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많고요 연공을 해야 하는데 불자라면 참선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가끔 스님들 헛헛한 내용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랬습니다 늘 불교와 관련돼서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늘 불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타행도 해야 되고 보살행도 해야 되고 법보시 다른 분에게 나누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 되면 안 되겠다 수행을 하시는 내 근본 수행을 꽉 잡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어떤 불자로서 포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내 공부하는 시간 하루 50분 최소 하루 50분입니다 50분만 해서 된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 하루 50분입니다 그걸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시간도 늘어나고 깊이도 깊어져요 여러분 한 3년, 1080일 정도 연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스님 매일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졸았다가 딴 생각 했다가 하기는 하는데 이래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은 채워졌으니까 질적인 향상일로를 생각하는 수준이 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 50분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50분은 좀 작은 것 같다 50분을 하루 2번 내지 3번을 이어서 더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는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매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6년 되고 하면 누구나 양을 늘려야 되겠다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저기는 연공의 습관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0분 일단 기본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마장을 넘어가서 극기하는 순간 그걸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포교 활동이나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시더라도 내 근본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챙겨서 그걸 제일 근본으로 삼으시고 하신다면 나머지는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두 또한 방편인데 화두에 끌려가지 않고 화두 들기 직전에 그 순간 미개구 즉 착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두도 방편이지만 방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화두 자체가 화두 자체를 오래 들고 계시다 보면 화두 들 때 갑자기 무심이 돼요 화두 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할 땐 화두 참선을 해보시면 늘 망상이 치승하지 여러분 연불보다 어려워요 연불은요 입에 익어요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하다 보면 입에 익어서 저절로 막 되죠 근데 연불이 하다 보면 좀 희한한 게 연불은 이게 입에 익어서 막 연불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또 생각을 또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거 되는 거 해보셨잖아요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하는데 저녁에 반찬은 뭘로 핥고도 돼요 이게 그냥 희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참나던 곳 어떤 것이 참나던 곳 이게 한 번도 안 끊어지고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저녁에 반찬은 뭘 핥고 그러면 딴 게 끊어진 거잖아요 화두는 끊어진 거에요 그러니 연불은 쭉 하다 보면서 딴 생각 하면서도 이어지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연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연불 산매에 들어야 제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화두는 하다 보면 자꾸 끊어지니까 끊어지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더 느끼고 망상이 많다는 걸 느껴요 화두 참선을 하시다 보면 가나선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공부 되게 못하는 사람이다 공부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공부 안 될 때가 공부 잘 될 때다 망상 피우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되는 순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화두에 끌려가지 않고 화두 들기 직전 그 순간으로 어떤 상태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화두 들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말씀하기 전에 그냥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돼서 화두가 쭉 이어지면 이 말씀한 게 전혀 저절로 다 해결이 돼 화두 들기 이전이라고 하는 소식이나 화두 들 때나 화두가 일념 산매가 지속이 돼 버리면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뭐냐면 타성일편이라 그래 때릴 타자 이룰성자 하나일자 조각편자 화두 드는 내하고 화두하고 화두 들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순간과 화두 들기 이전과 화두 드는 이후의 상황이 한 덩어리가 돼 버려요 한 덩어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산매의 순간이 오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법계와 내가 하나가 되죠 그거를 화함에서는 일진법계화가 됐다 그래요 완벽하게 하나로 참된 법계가 나와 하나가 됐다 내가 우주법계와 하나가 됐다 참선을 하시거나 연부를 하시거나 모든 수행법은 궁극적인 목표가 한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수학하실 때 리미트 N을 0으로 보낸다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일단은 말이죠 한 생각으로 보내야 돼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 무심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요 일념으로 지속하다가 일념이 지속이 쭉 될 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공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이 아닌 게 있다고 인식할 때는 공이 아니잖아요 일념이 지속이 돼서 뭐든지 지속이 쭉 되다 보면 공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나도 몰라요 산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목표는 생각이 항상 분별심이죠 공부가 19, 8, 7, 6, 5 쭉 오다가 2에 오면 막혀요 분별심 좋고 싫고 옳고 그러고 다 막혀 있죠 이 분별심을 깨기 위해서 일념을 지속해서 하나로 지속해가지고 산매로 쭉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공이 됩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1년에 1년에 하루 이틀 되다 말다 해요 되는 날이 하루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한 번 되기 시작하면 또 됩니다 50분이 한 생각도 개입하지 않고 사경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생각도 끊어지지 않고 일념으로 지속돼서 온전하게 50분이 완벽하게 되는 순간이 가끔 한 번 옵니다 그게 선정 산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의 말씀 조사스님 말씀하는 선의 오록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산매구나 이것이 깊어지면 부처님의 깊이만큼 갈 수 있겠구나 맛을 봤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될 때 내가 공부될 때를 떠올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집중이 돼서 선정에 든 적이 있는데 약간의 깊이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길이 난 겁니다 집중해서 산매 들어간 길이 나거든요 그런 순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루 이틀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천배의 절을 왜 합니까? 산배만 잘하면 되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산배를 잘하면 되는데 그 산배하는 순간 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천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절 산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배를 하는 거예요 천배를 하다 보면 한 생각도 없고 절만 하는 순간이 와요 보통 500배까지는 땀이 나지요 지겹죠 그리고 막 빌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하게 한 500배까지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절만 하고 있어요 땀도 식고 잘 될 때가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절만 하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무심으로 그 완벽하게 절만 하는 집중의 순간 산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 산배만 해서 되지는 않는 겁니다 수도 없이 하다 보면 그게 옵니다 근데 무심의 상태가 됐으니까 그게 됐거든요 3000배 하는데 처음에 한 1000배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죠 근데 2500배가 넘어가면 유심의 세계로 돌아오죠 아 500배 남았다 이 순간부터 이제 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0배도 해보는 겁니다 마음이 없을 때는 1000배 1500배도 잘 되다가 한 생각 일어나니까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한 30분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공을 해서 천일을 하고 만일을 하는 이유는 산매, 집중, 선정 정말 무심이라고 하는 거를 오롯이 겪는 순간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는 거를 내가 해서 그 순간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연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역학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까 다 많이 했으니까 저도 구운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술수학 같은 거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요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돼요 그 술수학이라고 하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하나의 세상을 보는 눈인데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걸 캐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걸 보는 방법이 마음 공부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수행하고 정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에 방편 도움으로 삼아서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옛날에 위산스님이 앙상스님한테 중국에 물어봤어요 팔만대장경 가운데 마구니설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거 망발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마구니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제자 앙상스님이 팔만대장경 전체 다가 마구니설입니다 과연 나의 제자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산스님이 앙상스님한테 그런데 너는 경전을 좀 보아라 그래요 마구니설인데 왜 봐야 됩니까? 이러니까 마음을 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 그래도 종이가 뚫어질 정도로 본다 그게 집착한다 그러나 마음이 맑은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봐도 여기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사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당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정, 마음이 바르면 내가 법화경을 불리고 심사, 마음이 삿대면 법화경이 나를 굴려요 그 종이 쪼가리다 이거죠 남의 말씀이다 이거입니다 나의 깨달음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동양의 무슨 술수학이나 주역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 조사호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말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살아있는 나의 근본 부처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 다 마구니설입니다 이게 선이잖아요 이게 수처작조 아닙니까 임재선사가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 무례구하라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거에 의존하지 마라는 거예요 바깥에 걸 구하지 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선의 정신이니까 참선하실 때는 50분 참선을 딱 한다 그러면 핸드폰 끄고 세상의 모든 반연 다 끊고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반연을 다 끊고 50분 동안 완벽한 부처로 집중해서 부동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공에 대해서 유의점과 지향점에 대해서 조금 말해놓은 게 있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 영공이 바로 왕도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가운데 뭔가 성과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인을 심어야 특별한 과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 특별한 결과가 나오죠 선정산매, 견성성불기 쉽게 됩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해야 되는 일밖에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영공수행의 핵심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중도와 인욕이 있다 여러분 어제는 공부 잘 됐어도 오늘 지독하게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욕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의 모든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장에 나오는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런 겁니다 힘이 빠졌을 때 등력한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처음에 할 때 힘이 들어가요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수들은 힘이 빠져 있다 힘이 빠지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는 힘이 안 빠지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공부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할 때 나도 모르게 무심이 되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무심이 돼서 힘이 빠져 있는 순간을 발견하게 된다 연공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모든 수행은 정의 쌍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차리는 관과 그 다음에 선정을 쌓아 나가는 이 산매는 수레바퀴의 양쪽 차다 양쪽 바퀴다 이거죠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중을 계속해야 되는 선정과 깨어있는 이 정신이 함께 나가야 경안을 넘는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연공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견성이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얼마 못하다가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저절로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분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타행 보살행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분심이 납니다 나도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견성 성불을 하셨던 조사들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계신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분심이 나서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견성 성불을 한번 이 생활에 해보겠다라는 또 재발심, 대발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작부터 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매일 정진을 하셔야 하게 되면 생활이 규모가 생겨요 거사님들도 밖에 나가서 술을 한 잔 드시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참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안 했으면 오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절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챙기게 되지 않겠어요? 생활이 규칙적이고 절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공을 하시다 보면 기본이 건강이 기본이 되시더라 최소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연공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글을 예전에 법보신문에 말이죠 2015년에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연공이 가장 귀하다는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통기법을 몸 푸는 통기법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습도 좀 해드리고 실참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그거는 못했습니다 근데 통기법 기본은 이겁니다 모든 기운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을 한 시간 하시면 한 시간 걸어주셔야 돼요 몸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놔두면 굳잖아요 그래서 정진을 하시면 하실수록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하시기 전에 절을 조금 하신다든지 몸을 풀어주셔야 된다 정 모르시겠으면 옛날에 배웠던 국민체조라도 하셔라 그래서 많이 걷고 많이 푸시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힘을 빼야 등력한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근육과 몸이 말랑말랑하게 될 수 있도록 몸을 푸는 그런 몸 푸는 많은 그런 체조 같은 걸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이 많이 좀 있을 테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통기법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몸에 그래서 요가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다 하시게 되는 겁니다 소림사에서 무술이 생긴 게 뭡니까? 참선 잘하려고 생긴 거예요 원래 달마스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몸을 늘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항상성을 유지해서 참선이나 수행을 해보시다 보면 내 몸이 지금 이게 좀 안 좋구나 수행에 맞는 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셔서 더 신경 써서 정진을 하시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건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는 이 영공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 글을 읽는 것으로써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홍선사의 토굴가에는 무슨 일이 세간에 가장 귀한고? 라는 구절이 있다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가장 귀할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출가 전 속가 선진의 서재에는 독서책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었다 독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뜻으로 평생 학문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다간 선비의 좌명다운 문구라 할 만하다 출가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앞에 의문에 대한 답의 의미로 나는 영공책이라는 말을 만들어 평생의 좌명으로 삼고 몇 년 실천한 후 2년 되는 사람들에게 권하게 되었다 뜻인 듯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하는 영공정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이다 만일 영공이 1차 목표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 영공정진 하다가 죽는 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오늘 해야 할 영공정진 마치고 조용히 마지막 길 떠나는 것이 개인적인 발언이라면 발언이다 영공이라는 것이 참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한다는 것은 수행을 삶의 제일의 목표로 삼아서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일상이 되어 완전히 습이 될 만큼 무르익어야 가능한 것이다 번다한 삶은 우리에게 별도의 정진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 하루 50분은 혼자만의 개인적인 수행 시간을 마련하여 자정이 되기 전에 하루 공부를 해맞히는 것이다 처음에는 108일 영공을 1차 목표로 하고 1년을 지나 1080일 정도가 되면 습관이 되어 어느덧 삶 속에 녹아들게 된다 석가 세존의 6년 고행처럼 불자라면 최소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진을 6년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6년 동안 영공정진하면 회양기념을 한 번 하고 이런 과정을 10년 20년 지속하여 만일이 되면 이번 수행은 수행자로 제대로 살았다고 할 만한 것이다 화계사 불교대학을 필두로 화도 참선도 좋고 독경이나 기도 연불이나 달하니 그 어떤 것도 좋으니 자기만의 수행 한 가지를 꾸준히 용맹스럽게 밀어붙이라고 건면했다 그랬더니 벌써 수십 명의 불자가 용공수행을 부지런히 하고 있고 지금은 한 수백 명, 한 천명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것도 5년 전 글이라서요 3년 넘은 분은 꽤나 많다 이제 지금 10년 넘은 분도 계십니다 본인이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권하는 일은 이율배반이다 나의 용공도 죽을 때나 완성되는 것이므로 내가 권해서 시작한 용공수행자들 역시 승속을 막론하고 모두 같은 길을 가는 평등한 도반일 뿐이다 깨쳤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제가 출가를 가리지 않고 일평생 정진, 매일 정진하며 사는 인생의 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감히 단언해본다 한국불교의 자성과 쇄신의 첫 단추는 스님들의 용공전징자, 정진과 수행결사에서부터 그 종초가 비롯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집에서 살면서 예부를 모시고 여러 소인들을 보고 수많은 포교활동을 하면서도 반드시 자신만의 별도의 수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한국불교가 새롭게 꼽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성철 스님도 제자들에게 대중생활을 하면서도 늘 토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일타 스님도 중이 자꾸 사람 노릇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중노릇 잘할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모두 밀행으로 자기 수행을 놓지 말라는 경책이었지 싶다 중국의 남전 보원선사는 선의 황금시대라는 당나라의 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법은 있을 때 선수행자가 없다고 한탄했다 한다 지금 한국은 우리에게 좋은 가나선법과 전통적인 많은 수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네의 발신과 원력이 철두철미한지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과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수행을 끈질기게 밀어붙여 본 경험이 있는지 과연 몇 년이나 연공을 이어 왔는지 자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공책이 현대 한국불교의 혁신이 달려있는 일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게 2015년 저의 글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도 연공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를 정진을 쭉 해가시다 보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오든 그 어떤 환란이나 고통의 순간이 오더라도 내 마음은 무심과 부동심 속에서 편안하게 이 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연공을 좀 하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좋은 인연이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